A는 일단 제가 제외한다고 생각하고 강지님 퇴근해 주세요. 아 이거 너무 비슷한데? 아 진짜 죄송한데요. 저 찾았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들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거? 아트예요? 아트 것도 몰라요? 우비! 안녕하십지? 안녕하십지? 요지 목소리 이상하지? 오늘 유니가 준비한 콘텐츠는요 진짜 유니를 찾아란대요 유니 APC 나와주세요 저는 유니P입니다 안녕하십쥐 그러면은 다음은 유니씨 뭐야? 자기소개 뭔데? 다합시다 유니씨 유니댜입니다 세유대 어디갔어? 직접 가볼까디네? 지효님의 발언에 컴퓨터가 어디있어? 누구세요? 그 짜윤인거 같은데? 네? 자짜님인가?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유니 A가 진짜 유니라서 설명을 해드릴건데요 아 진짜 죄송한데요 저 찾았는데 어떡하죠? 네? 아직 안들었는데? 아니 이게 음성설정하다가 뭘로고 찾았어 감각이네 바크종우씨 아니 미안해 잠깐만 아니 소리가 진짜 수상하게 줄여져있더라고 어? 이거 한번 못 섞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러면 A부터 자기소개로 해봅시다 안녕하시지 바크종우씨 오빠 하하하하 아니 안녕하시지 아 이 사람같은데? 뭔가 말투가 아 약간 유니님 비슷한데? 되게? 네 유니니까 유니가 제일 귀엽잖아요 어? 잠깐만 여기에서 아닌거 같애 여기서 자기가 귀엽잖아요 할 때 진짜 세상에서 지가 제일 귀여운 척하는데 약간 좀 의구심을 가지고 귀엽잖아요 이랬어 그래가지고 뭔가 구라같음 그 다음 C분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시지 C입니다 하하하 아닌거 같은데 누구세요 혹시? 처음보는 분인거 같은데 혹시 D분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반갑다 도야 하하하하 한마디 하면은 유니가 진짜 유니야 아 약간 근데 좀 그거 같긴 해 오히려 너무 오늘에서 약간 진짜 찜 같긴함 그러면은 시키고 싶은 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을까요? 시키고 싶은 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유니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A부터 A유니는 제육볶음이 제일 좋아 B유니는 민트초코 C유니는 파인애플 피자 D유니는 삼겹국 김밥뿐 하하하하 삼겹국 김밥뿐 아 방금 연기하는 거 좀 좋았어? 그 내꺼하는 법 한줄 부르기 가능한가요? A부터 아 머리를 잘해 부으면 알아봐줘 안이 깨질게 쇼뜩해 구다르기나 겁나에게 양보해야 돼 내꺼하는 법 하하하하 아니 날마갈라 그러네? 어? 하하하하 오케이 아 일단 A분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될 거 같은 분인데 어? 어? 아 근데 이거 은근 맞추기 힘든데요? B하고 D가 좀 맞는 거 같은데 유니 안 맞추면 B집게 러스도 같이 했는데 방금 러스도 같이 했는데 누구예요? 디디야 유디 D? 어 그러면은 이거 B다 진짜 맞췄다 유니 유니입니다 알 거 같더라 왠지 말하는 거에서 어? D님 왜 굳었어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진짜 유니인데 왜 이거를 못 맞췄어요? 아니 B 아니야? 난 진짜 싫어하냐 아니 이제 정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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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러스도에서 며칠 동안 며칠 동안 며칠 동안 같이 아니 아니 거짓말 하지마 B잖아 왜 그래 기프티콘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거 유니가 기프티콘 보내줄게요 이거 닥쳐 어? 잠깐만 띵 야 짐가? 띠라고 나라고 어떻게 B가 유니야 이거 안 귀여워 가슴도 나보다 착하 아니 어 아니 그거는 내가 뭐 확인할 순 없고 어 어 어 미안해요 다음엔 꼭 맞출게요 오늘에 와줘서 감사합니다 네네 아 아니 저는 줄넬에 깔린다 아니 이거 나 방송으로 볼 때는 민지 유니는 애교 좀 시켜주세요 알겠던데 이거 이렇게 들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거? A씨 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시지 석푸님 언니 안녕하세요 유니언니입니다 어 에이 약간 유니 아닌 척하는 유니 느낌 살짝 납니다 이게 저는 맞출 수 밖에 없어요 저는 유니의 목소리를 지체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유니말자요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아닌 것 같아 저렇게 말하니까 안녕하시지 석푸님 언니 유니언니입니다 아 B도 약간 유니 같은데 어 C 안녕하세요 석푸님 언니 아 진짜 아니다 진짜 아니다 C는 진짜 아니다 C는 뭔가 삶에 삶이 힘들어 C는 지금 C는 지금 퇴근하고 싶어 일단 알겠습니다 D 석푸님 언니 유니예요 일단은 제가 이거 자기소개로 봤을 때 A와 B, D 조금 흡사했습니다 같은 거를 시킬 겁니다 이거를 똑같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유니가 원래 눈웃음을 굉장히 잘 짓는단 말이죠 모두 다 같이 동시에 한번 눈웃음을 지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일단 A 지금 전혀 웃지 못하고 있어요 A가 너무 이거는 저렇게 안 웃거든요 유니가 A 표정 지금 너무 무서워요 지금 그리고 C는 지금 너무 감겼어요 지금 눈웃음에 매몰됐어 지금 눈웃음을 지어야지 눈웃음을 지어야지 이러면서 지금 C 너무 지고 눈웃음에 매몰돼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저렇게 안 하거든요 종우 오빠 한번 해볼래요? 종우 오빠 저거 근데 C 좀 많이 무섭네요 이거 못 시키겠어요 무서워서 저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텐데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께 점수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유니가 싸미라를 좀 하더라고요 이때 싸미라를 했었을 때 W로 자야의 땡 스킬을 막아서 청자들이 와 했단 말이죠 혹시 그 자야의 스킬 기억나십니까? 막았던 거 아 이거는 진짜 이수키로가 뭐예요? 아 아 죄송합니다 이 질문은 웃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내가 아는 게 약간 이상한 거 같아요 이거 제가 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A부터 D까지 안녕하시지 한 번씩 발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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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좀 밝게 해주시면 안 돼요 C님 이렇게 자꾸 아까부터 이렇게 안녕하시지 오케이 오케이 저 살짝 알겠습니다 이제 한 번씩 애교 한 번씩만 하고 딱 제가 이제 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씩만 딱 애교하고 갑시다 언니 언니 여기 다들 언니가 제일 좋아 사랑해 서프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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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맞으나 언니 비지 까 C? 네? 뭐라고요? 저 후비 언니 후비언니 진짜 같이 해줘 되게 재밌었어 한 달 피 나더라 아 너무 그러는데 C 약간 지금? 서프니 언니 윤이 욕수 평생 해줘 같지? 음 벗고 벗거든 음 오케이 오케이 저 그러면 이제 그만 시키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A와 D 중에서 좀 고민을 했는데 좀 A가 살짝 윤이 아닌 척하는 윤이 느낌이 살짝 나고 D는 윤이 인 척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살짝 나요 약간 업윤이 느낌? 아니 아니 윤이 진짜 못 맞추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A가 맞자 언니 그대로 A를 선택했죠 언니 믿었어 고마워 아니 진짜 근데 저는 사실 별로 선택 안 하고 싶어요 저는 4명의 윤이 저는 좋습니다 4명의 윤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굳이 선택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C도 윤이라고 보는 건가요? C는 조금 그런데 아 뭐 C도 뭐 약간 이제 뭐 다른 세계의 윤이로다가 자 그럼 제가 고르겠습니다 저는 A 윤이가 윤이다 아니 역시 언니 밖에 없단 말이야 맞습니다 어 아닌가? 언니 D가 진짜 윤이에요 그래 그래도 A가 D와 함께 하고 싶어 언니 윤이가 기프티콘 두 개 줄 수 있는데 어 그래? 난 D 같기도 하고 유니보다 기프티콘이 중요해? 아 아니야 나 A로 할게요 저 D입니다 네 안녕히 가시지 고마워요 고마워요 시작하시지 다음에도 선배들이 왜 있네 근데 선배들이 바쁘신다고 했으니까 무조 사장님한테 물어보러 가 어때? 안녕하시지 안녕하시지 짠짠짠 지윤이가 설명해줄 거예요 디윤이 말해보자 설명 한번 해보자 디윤이 A부터 지중해 아니 디윤이 설명 안하면 뭐해 진짜 일일을 맞추면 돼요 네 디윤이 씨 내 거 하는 거 한번 불러주시죠 네 뭐해 빨리 불러 너만 알고 있어 내 거 하는 법 가르쳐 줄게 여기서 이제 유니윤이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은 이제 내 거 하는 법을 한번 들어 봐야 될 거 같아 에이윤이 부터 하겠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내 거 하는 법 너만 알고 있어 내 거 하는 법 뚠뚠뚠 너만 알고 있어 내 거 하드보 가르쳐 줄게 지윤이 다시 한번 하자 너만 알고 있어 내 거 너만 알고 있어 내 거 아는 법 가르쳐 줄게 지윤이 아 그래? 난 시윤이랑 좀 얘기해 보고 싶네 시윤이야 니가 정윤이지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유니인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혹시 셋 찾을 밖에 없어 난 디윤이랑 좀 얘기할게 난 일단은 시윤이가 진짜 유니인데 디윤이 씨 나와보세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유니잖아 어차피 디윤이 씨도 그쵸? 디윤이 노력도 안 해 숨기려는 험려주세요 그러니까 디윤이 왜 노력도 안 해? 그치? 뭐하는 거야 디윤이 씨 대답 해도 안 들은데 뭘 해도 안 들은데 좀 약간 밝은 목소리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안녕하시지 안녕하시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 유니가 안녕하시지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안 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디윤이 차라리 울어 유튜브 가크야 아니 디윤이 표정 풀어 빨리 뭐해 웃어 웃어 유니 다음주 퇴사하는 거 아니지 태연이 퇴사할 파격을 쓰고 있어 지금 디지 유니입니다 네 저는 약간 그 질문이 있긴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그 우리가 유니님들이랑 과거의 놀이터에서 만났잖아요 에임부터 좀 차근차근히 말해 주세요 에임드님 그 용암 저한테 왜 부었어요? 선배님이 글로 간 거잖아요 자 A는 퇴근하고 싶니? 자 A는 아니고 자 B 말해 보세요 선배님이 왜 거기 있었는지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방송이니까 이유는 없어요 왜요 어 저 B, C, D 중에 모르겠다 자 자 그러면 알빠노 한 번 그 A부터 차례대로 한 번 해 주실래요? A님 알빠노 어 퇴근하자 자 B 알빠노 예 C분 한 번 해 주세요 알빠노 B 알빠노 어때요? 아직도 몰라요 A는 일단 제가 제외한다고 생각하고 강지님 퇴근해 주세요 저 혹시 그 B님 소풍이 언니 한 번만 해 주시죠 소풍이 언니 B 소풍이 언니 소풍이 언니 자 C 소풍이 언니 D 한 번만 해 주시죠 소풍이 언니 자 D는 좀 너무 따라한 느낌 났습니다 약간 좀 인위적인 느낌 예 D 탈락 B와 C 둘 중에 하나 고를 것 같은데 B 탈락 돌대가리 한 번만 발음해 주실래요? 선배님 돌대가리 아 이거 진짜 B인데 자 C C분 한 번 선배님 돌대가리 저는 B 하겠습니다 김이다 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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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선배님 이거 이름 알전할지 몰랐네요 그래 그 격노라는 그 격노라는 말투가 있단 말이야 진짜 그 벌레 보듯이 벌레 보듯이 벌레 보듯한 그런 말투 거기서 바로 느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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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안녕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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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지르문 하겠습니다 지르문 일단 첫 번째로 간단하게 가장 윤희 노래 중에 좋아하는 파트 한 손을씩 부르십시오 부끼말하노 가미 윤희 노래 중에 에이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발 뛰자 ύ 너무 티나? 비 한번 불러보시다 귀여우니까요 자 오오오오 오케이 씨 내 코 하는 법 약간 누룩치지는 듯이 나는데? 잠깐만 지금 니언니한테 뭐라 한 거니? 아냐아냐 지금 조금 쇳떠거릴 거 같아서 잠깐 오케이 D 갑시다 적극적으로 내게 조용! 조용! 자 그러면은 윤희가 제일 좋아하는 야동 장르 이거 D한테 물어보자 D부터 대답하자 니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 물어보자 니는 안 가리고 답은 아 그렇구나 조용 씨는 안 가리고 답은 한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리즈한테 고백을 한다면 절대 사실은 아니고 리즈한테 고백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려나 뒤부터 애프터 윤희들끼리 얘기해봐 뒤부터 했자 니은이 빨리해 네 유즈야 응 왜 불러? 유리 제발 왜 불러? 에이브 차면 안될까 안될까 아니 이거를 이렇게 빼는 거야? 헐 아 윤희는 이렇게 안 빼는데 윤희는 노빠꾼데 시가 해볼까 니테리제야 마인크라트에서 자비랑 슬리픽 애니 윤희가 같이 하고 싶어 어? 아니지 그건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왜? 저번에 윤희랑 윤희랑 탑비랑 있었잖아 아 너무 투명한 거 아니야? 야 너무 투명하잖아 그럼 비 해볼까요? 오늘 윤희 집에 얼른 음 음 애니가 주고 싶은 게 있어 어? 뭐지? 왜 뭐지? 왜 이렇게 잘하지? 잠깐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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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법법이 다른데? 아 법법이 달라요 아 잠깐 코피 난 거 같아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으로 리제 사랑해 한 번 한 명씩 하고 지금 이거 디 사물점 매장 시키는 거야? 네 여기서 아늘도 나락이고 해도 나락구요 아 아 합치? 하스텔 하스텔 사랑해 아 그치 그치 맞아 어 여기서 육수관리 하시는 거야 네 하스텔 사랑해 맞아 나머지 한 번 들어볼까요? 이거 리젤이 이제 사심 채우기라 인생이 하기 싫어 줬어 미젤리드 재수 없어 야 보컬로이드들 조용히 해 기계음 기계음 뒤에서 표적함이 느껴져요 우와 오케이 정답 맞추겠습니다 정답 정답 진짜 윤희는 에이 맞나? 에이가 윤희 유젤리다 이거 보세요 가차가 아니잖아요 아 맞네 저거 흔들리는 걸 보니까 윤희가 맞다 어 갑자기 불었는데 와이터서 고마워 리제야 너무 너무 지금 딱 봐도 누군지 알겠는데 첫 번째 윤희 선배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이 입니다 에이 안녕하시지 인아 에이 입니다 안녕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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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야야 이거 가짜다 씨는 일단 그 남자 직원분이 윤희 선배 어설프게 힘내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름한테 대체 모르겠지만 준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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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냐 왜 지윤희 나 따라 노래 불러 했지 일단 씨 가 준혁님이고 디 윤희 선배 디 한번 다시 말씀해 보실래요? 저도 윤희 윤희인데 디가 약간 헷갈리네 디가 살짝 윤희 선배 에이 씨 한번 한번 인터뷰 좀 해볼까요?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저녁 안 먹었다니까? 안 먹었어요? 윤희 늦게 일어났어 너무 비슷한데? 윤희 선배 B씨 한번 나와 주실래요? 특대 윤희 오늘 기분 어때요? 오늘 기분 희나 빠서 좋아 비가 비 같은데 난 약간 비가 느낌이 오는데 그럼 윤희 선배 디 한번 네 약간 남성 직원분 투에 한 게 나는데 준혁 투인데 이거 윤희 선배 D 탈락 아 왜요? 윤희 선배 D 표정이 윤희 선배 짓지 않는 표정이 지었어 방금 살짝 입이 삐뚤어진 썩소리를 지었어 방금 근데 윤희 선배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지금 기분이 슬프세요? A윤희 선배 아니 안 슬퍼 희나가 못 맞으니까 A윤희 탈락 방금 살짝 가면 벗겨졌어 이거 B야 이거 B지 얘한테서 무슨 냄새 안 하냐 얘한테서 무슨 냄새 안 하냐고? 혹시 B 안녕하시지 안녕하시지 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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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윤희 시윤이 현타인 거 같은데 괜찮아 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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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텔라이브 메시저 강준영입니다 준영님 11763명이 준영님의 목소리를 듣고 열광을 하고 있는데 기분이 혹시 어떠십니까? 어지러워요 준영씨 이제 쉬어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잘 먹었어요 빠빠이 안녕 그거 얘기 안 해도 되나? 그 번호 뭐였는지? 헷갈리지 않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유니는 메모해놨긴 했는데 내가 D였어 내가 D였을 건데? 아닌가 내가 C인가? 아 유니가 다.. 아 나도 유니꺼만 메모해 아 유니꺼만 다 메모해 야 진짜 유니답다 아 미안해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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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